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9절 이하의 말씀으로 잣닛을 머금고 찾아온 서글픈 낙은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암흑기 동안에 자기 당파를 만들어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암흑기가 옵니다 신앙은 계속 타동사로 타치를 받아서 자동사로 회복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동사가 끊어지면 이제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야 이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괜찮을까 그거 고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고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찬릿을 머금고 찾아온다는 거 뭡니까? 이 찬릿이라는 것은 과거가 청산이 안 돼서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는 해계의 시간입니다 자신의 결과의 심판의 시간입니다 과거는 재의의 시간입니다 과거는 허비하고 지나간 욕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해계로 고쳐서 현재로 새롭게 하라는 시간입니다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만드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가정법은 후예입니다 아 내가 그때 순종했더라면 아 내가 그때 전도를 하고 올 때 니뉴웨이 백성들처럼 단순하게 가면 다 다 하나님이 맞춘 크로노스 시간이기 때문에 다 예수를 믿을 텐데 내가 고정관념으로 그분들을 판단했기 때문에 요나처럼 니뉴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쓰라는 쉬운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과거가 가정법이 되는 거죠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만드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신의 심판에 따라서 현재를 결박, 감옥, 우울, 실패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형편, 출신, 배경, 환경에게 책임을 전개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것에 지배받는 시간이에요 자 현재로입니다 현재는 인간의 심판 시간입니다 과거를 심판받는 환경이 가정법에 머무르면 타락, 분노의 제의를 마귀가 개입하는 시간입니다 현재는 인간의 시간입니다 결단의 시간입니다 현재까지 과거를 회계로 청산하면 미래를 현재화시켜서 믿음의 능력을 풀려서 기적으로 사는 시간입니다 과거 청산은 미래의 재산을 현재화하여 장애물을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예지력이 믿음입니다 사건과 과거를 원망하는 포기하는 시간도 되어집니다 현재가 포기하는 시간도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현재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공허, 의심, 실망 과거의 심판의 열매를 먹는 시간입니다 미래의 시간은 신의 심판입니다 신의 시간입니다 자신이 책임지는 시간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공유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시간입니다 개인종말 내세, 천국의 천국이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준비의 열매가 영혼에 가득하거나 후회와 절망이 지배받는 시간입니다 미래의 현재화 시간 무한한 가능성의 시간 말한 대로, 믿는 대로, 순종한 대로 보상받는 신의 시간입니다 신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면 신의 시간이라고 그랬죠 은혜를 받으면 미래 것을 현재화시키는 것을 응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른 것 조건 걸지 않아요 순종에 대한 조건을 걸어요 순종에 대한 조건을 거는데 신의 길을 빌려줘도 귀찮아서 안 해요 판단은 내가 하니까요 믿음은 믿음이라는 바다항에는 내가 운전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은 믿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미래는 결단의 보장의 시간입니다 현재의 심판 열매의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오면서 저 모퉁이를 돌아오는데 박 목사야 나를 여전히 사랑해줘서 고맙다 그러세요 그래서 저도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만 하면 아버지가 또 뭐라고 하실 것 같고 성령님이 또 옆에서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천국가사도 영원히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찬릿을 머금는 것은 언약을 믿지 않으면 차리찬 냉골에서 살아가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지식은 다 압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 소망 상황은 영원히 있을지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소망이라는 곳으로 가고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아가페 사랑을 주셔요 아가페 사랑은 받은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달아와요 아가페 사랑으로 가면 다 풀어줘요 조건에 분노하면 아가페 사랑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내가 저분을 위해서 얼마나 녹아야 될까요 네가 그렇게 여전히 판단하니까 내가 저 죄를 안 고친다? 왜? 너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나 중심으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건 중심으로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도망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배 죽일까요?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30년, 40년 하면 급수가 높아야 돼요 단수가 높아가지고 유단자가 되어져서 마귀가 감히 덤매들지 못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간신히 품새해 총단, 팔벗기 아! 아! 이게 좋아요? 아잇! 아잇! 이렇게 되죠 할렐루야! 정신이 보청나죠? 자,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긴 개시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을 BC 169년부터 167년까지 뺏겨서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분, 제우스 신을 성겨요 그 귀신이 여기 나온 귀신이야 더러운 귀신이야 자, 그건 진도 나갈 때 말씀드리면서 이제 39절 강례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려면 38절이 해야 되죠 그때 석연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신앙보다도 지금 사람들이 다 은사신앙을 갈구해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다 보면 저처럼 하나님이면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래 계속 나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다 그거 한마디면 대체 뭘 또 바래요 별로 사랑하지도 못하고 육체가 연약하여 이렇지만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니까 그러면 사건을 예수님 마음으로 봐 항상 보면 나중심에 대한 사건 회피성이에요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네 그러면 너는 왜 사역해? 너 양을 왜 맡겼니? 그래요 조금 있음, 목자는 제1부정과거 박어야 또 그렇게라고 부정과학으로 결정을 해놨거든 조금 있음 나옵니다 자, 39절을 보니까 오, 대 아포크리테시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 가난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 표적이야 너 나를 좀 사랑해봐 마귀가 너를 칩칙했나 그런데 떠나가는 것도 예수님이 나가라고 해야 돼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이 들어가라고 해야 돼 조건을 걸어요 제가 고치는 한 고치지 않는 한 계속 살아라 순종 오지 않는 한 계속 살아라 근거 마태봉 8장 28절 무덤 사이에서 남은 귀신 두 떼가 순식간에 떼비 떼암으로 바뀌어서 2천 마리가 되는데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저 돼지에게 들어가면 안 되느냐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다이소의 자손 예수시오 귀신이 어찌 보면 우리보다 기도를 더 멋있게 해요 그래서 기도를 멋있게 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도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높여드리려고 하는데 지랄 성질부리다 왔습니다 하나님 다 보셨는데 뭐 그래 네가 인정하니? 그래 인정 그럼 없다고 할게 저희 아버지와 사랑이 철철 넘치나 나 사랑 너한테 안 넘쳐 안 넘쳐 너 율법이야 지금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표적은 오늘 보니까 38절에 우리에게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빵이 부족해요 돈이 부족해요 그런 거예요 항상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저요 저쪽은 아직 몰라요 절대로 모릅니다 부모랑 자녀랑 싸워서 부모가 이기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적 신앙이면 바리세인이에요 바리세인은 뭐예요? 은혜를 못 받아요 받은 척은 오는데 형식이 하나님이야 금식했어 그죠? 형식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관리가 회복되어져서 그분이 나를 구속하셨다고 생각하고 일거수 일투족을 다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인생홍해를 그분이 갈라주시겠다 그죠? 그래서 인생홍해는 하나님이 직접 갈려면 잘나는 빛 때문에 내가 죽으니까 지도자를 세운다 그죠? 제가 미드라실 연구해 보니까 모세준 지팡이가 그냥 막대기 쭉쭉 찢는 게 아니라 아담이 내쫓을 때 요거 갖고 다 사르라고 하고 아담한테 준 거예요 아담이 노아에게 주고 노아가 이제 다 이렇게 개통적으로 준 거예요 아브라미에게 주고 아브라미 이삭에게 주고 이삭이 야곱에게 주고 다 이렇게 개통적으로 준 거예요 그거 갖고 다 지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안 부서져요 이게 뭐냐 적어놨는데 잊어버렸네 그 금중에서도 사파이언 같은 안 부서져요 그것이 지금 뭐냐면 십자가예요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을 일목요연하게 압축한 게 직분이에요 직분의 도구는 사명이고 사역이에요 두 갈래예요 그래서 호 네 아포크리 데이시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호는 정관사 죽격 남성 단수 인증 대명사 죽격 남성 단수 내 우위 접속사 아포크리 데이시스 우리의 우위 접속사는 예수님이고 우리의 뭡니까 정관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대답하는 것이 동사 분사 과거 수동디포 죽격 남성 단수니까 그렇죠 수동디포는 타의에 의해서 능동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이제 저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하셔요 대답은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수동디포니까 저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능동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에이 벤 아우 도이스끼네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세대가 그렇죠 보내라 악한 세대가 악한 세대가 오늘 보면 이르시되 이건 동사 직설법 과거 등동대 3인칭 단수 원형을 내고 내고는 뭐라고 했죠 골라 잡다 그렇죠 골라 잡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라 잡는 대로 순종해요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골라 잡으면 괜찮은데 핑계를 골라 잡으면 말씀이 천번만 번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번만 번 해도 소용이 없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쭉 묵상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건데 과거가 정산되지 않으신 분은 미래가 없어요 과거가 정산된 분은 현재를 미래를 현재화시켜요 기대감이 미래를 현재화시키는 거야 기대하다 바라다 이건 뭐라고 했죠 LP 다죠 두려움을 골라내다 아까움을 골라내다 상처를 골라내다 분노를 골라내다 자존심을 골라내다 자존심 부리다가 야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 그게 뭐냐 너만 고치면 다 많이 보내줄텐데 누가 오겠냐 이런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 책임을 다 이담에 어떻게 질 거야 그 책임을 어떻게 짓느냐고 음성 못 들으니까 고정관념을 사건 중심, 인물 중심으로 딱 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났다 나 중심이 돼야 돼요 여기서 나는 뭐를 고치고 뭐를 교훈 받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하고 당신은 제자입니까 두 가지 레포트를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사 직설로 과거 등국생 3인칭 단순이니까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경험에 의해서 과거가 고쳐지지 않으면 그대로 골라잡는다는 거예요 상담했을 때 상처 골라잡으면 더 이상 못 잡아 상처를 골라잡아 그런데 조금 이제 숙련이 돼서 연기를 해 안 받은 것처럼 상처를 안 받은 것처럼 이제 조금 있으면 탤런트도 돼요 마귀에서 탤런트 저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는 진실 이상이 진실한 것 이상으로 효과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순종 이상보다 효과 있는 게 없어요 진실로 고백해놓고 순종 안 하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쓰레기만 오물만 싸놓는 거지 식사를 보니까 직접 말했죠 과거 등국생 3인칭 단순이가 골라잡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사단이 나갈 수가 없는 거야 탁월하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세월은 가는데 영이 개발한대요 문화가 사탄의 책략으로 사탄의 전략으로 계속 합리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자꾸 쌓는 거야 아우 더 있을게 내가 세대가 그들에게 세대가 그들에게는 번역을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인증 대명사 역격 남성 3인칭 복수 세대가 명사 죽격 여성 단수 원형은 개네아 개노스 파생어에서 이랬습니다 자손 신족 소생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기노마이로 와서 동사 미완료 미대 제2부정과거 3인칭 단수 시구법 제1부정과거 수동태 복잡합니다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죠 세대 자녀를 낳고 안 낳고는 규칙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불규칙적인 게 누구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또 누구예요 삼손 어머니 아버지가 마누아예요 그 다음 누구예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사 이것이 제2부정과거예요 불규칙적이야 다 좋은 게 아니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거야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의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대를 걸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우리는 모르니까 스가리아 대제사장 스가리아 대제사장도 포기를 했다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들어요 부인 엘리사벳보다 먼저 들어요 임신한 것보다도 먼저 들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중요한 거예요 프레프트요 그렇죠 그래서 제1부정과거 제2부정과거 완료수동형 완료삼인칭 단수기본형 연장형 중간태에서 이래 됐어요 이게 그래서 뭐뭇이 되다 뭐뭇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만들다 그런 거로 유래가 돼서 대 세대 시대 당시 이런 거로 번역이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2부정과거라는 거죠 나도 주님 앞에 합격하기 위해서 회개하면 아무리 시간이 가고 아무리 안되고 아무리 힘든 것도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제2부정과거니까 불규칙적인 거로 오니까 보내라 가 나이 모이 갈리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여기서 주님은 너희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니들이 교파 만들었잖아 다른 하나님을 만들고 다른 예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러려면 성경을 우리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맥을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성경의 줄거리를 알아야 돼 다 줄거리 말하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것도 날마다 아브라음만 아브라음밖에 모르니까 날마다 아브라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긴박한 게시록이라든지 구약의 선지서를 못 다뤄요 모르니까 바벨론을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 어디래요 누구랑 갔어요 언제 갔어요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 세대가 했죠 악하고 보내라 보내라 이 보내라라는 말은 형용사 죽격 남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그렇죠? 악한 것이 포노스라는 어그네술을 했습니다 수고해도 가난해지다 그렇죠?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악한 게 뭐냐 이제 어렵고 힘들면 원칙으로 안 살아요 다락을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불규칙적으로 하든지 하나님은 연달 언제 끝내주냐 극한 어려움을 주고 아 너 결정 잘했다 너 결정 잘했다 그래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인간을 바라보면 다 실망이야 인간은 조건을 충족해야 사랑한다고 그러고 좋아한다고 그래 그런데 악 앞에는 조건이 없어요 너 사랑해 베드로가 그래서 자기가 악 앞에 사랑을 할 수 있었어도 예 저는 필레오로 가겠습니다 지난 번에 나섰다가 못했어요 그냥 필레오로 갈게요 내가 말을 이렇게 한다고도 악 앞에 하는 걸 죽게 해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인간의 제약에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 딱 알먼지가 얼마나 알아 알먼 자기가 얼마나 아냐고 성격기사가 달달해온다고 바리세인도 그랬어 절에 가봐요 얼마나 잘해오나 나 못 외워 그거 들어보면 또 계속 생각나서 그거 들어보면 안 돼 그러니까 악하다라는 걸 한번 잘 여러분 생각나요 형용사니까 안그란 척 하고 앉았으면 서서한 말로 환장하고시오 어쩐대요 악이 그 영혼을 끌고 다니는 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욕심이 생기면 제가 개입을 해요 예수님의 큰동생 야거보 예수님의 막내동생 유다수손 유다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기 전에는 계속 욕한 거야 네가 구세 좀 우리 좀 잘 살게 좀 해줘봐 야 요즘은 강남에다 빌딩 안 채 장만 오면 그냥 편안하게 살잖아 그리고 줄수라고 하고 다 돈 나눠줘 봐 다 예수 믿지 그거 좀 해봐 그건 내 생각이고 근데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 묵상을 요즘 야거보와 유다를 해요 예수님 가죠 예수님은 선지자로 어디까지 살을 쳐서 난 어디까지 모방하면서 가야 됐나 응? 막 주면 막 밤속에 자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아침부터 잊어버려 그러니까 얼른 메모를 하고 자야 돼 그리고 예수님 당시대 때는 예수님이 가정을 책임을 못 져줬어요 아버지가 목공인데 바위를 석공이라고 그랬잖아요 돈벌이가 변번치 않으니까 가난하지 예수님도 같이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30세까지는 29세까지는 목공을 했어요 그렇게 돈이 없어 근데 구세주라고 하는데 구세주가 안 같아 같이 밥 먹고 앞에서 똑같아 그리고 엄마가 낫대 근데 이 형제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을 안 해줬어 말을 안 해줬어 여러분 말을 안 해주는 게 갱류이 그게 불행한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나서 40일 사시고 나서 그때 꽉 거듭이 나서 큰동생 야거보는 4장 전 15장에 예루살렘 일대 목사를 한 거야 또 막내 동생 유다도 게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그때 거듭난 거야 뭐라고 그래 유다서 1장 12전인가 말 단번에 믿음을 받았다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잘 안 믿어 유다는 그냥 단번에 믿었다고 약하다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가난한 궁핍판 가난하다 그게 약한 겁니다 거기서 와서 이제 허약한 알른 아픈 지독한 독이 있는 나쁜 못쓰게 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열심히 살라고 해도 신앙이 없다고 보니까 계속 가난한 거야 가난하니까 그때부터 부부싸움을 박터지게 하는 거야 박터지게 그런데 원인은 그건 너야 그건 너 바로 너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가니까 그분이 악한 거야 악한 거야 악한, 비열한, 무가치한, 악덕한, 타락한 행악자 악한 자 악하다 여행으로 오고 고전 헬러로 가봅니다 고전 헬러로 가봅니다 구타하고 배질하다 애통하며 가슴을 치다 그러니까 악한 게 그렇다는 거예요 원인을 환경과 상대방에서 찾으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 네가 마음이 안 가난해 그러니까 그 말을 못 받아 드리는 거야 예수님은 아주 무식한 세례요한 제자들을 데려다가 열두 제자들을 만들어 놓고 마음이 하틴산에서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거 뭘 설명을 안 해줘요 그냥 왜냐 신앙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이해하는 영을 주세요 해석하는 영을 주세요 그런데 아예 순종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 나는 저런 걸 못해요 죽었다 깨봐요 난 못해요 그럼 그래 또 지옥 가려고 그러지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조금 이것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지옥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했잖아요 지옥을 우리가 그러니까 애통하며 가슴을 치다 고통 곤란을 유발시키다 고된 노동을 하다 아픈 고생을 하다 어려운 고통을 당하다 고통의 아픔을 당하다 이것이 고전 헬라어예요 그래서 뭘로 가느냐 나쁘다 심하다 좋지 못하다 흉악하다 악 독 그래서 고역 고초 괴로움이 가득 찬 괴로울 땐 누굴 보라고 그러지요? 주님은 주님을 보라는 게 뭐지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 환경은 정신의 문제예요 불신하게 말해 정신에서 자유 유익한 대로 결정을 해놔 저건 나쁜 놈 그러면 아가페라는 사랑을 생산을 못해 네가 이렇게 하면 저거 새 사람 된다 네가 정해놓은 대로 쟤는 간다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나무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면 저쪽에서 꺼이 꺼이 하고 울어 여러분 은혜 받으면 무장 해제해 내가 이것만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다 해 그런데 은혜 못 받으니까 이것이 일단 뒤지게 혼나니까 이것은 아주 영혼이 안 나오는 창고에다 넣고요 여러분 사람한테 고백하면 치사해 사람은 잘 했다고 하면서 조금 가면 그 사람도 사탄이 틈다 하나님 앞에 꺼이 꺼이 울면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고백을 잘 해놨는 주님 나 이것만큼 쓰는 것도 감사하고 목사 세워준 것도 감사하고 마지막에 소원은 내가 알리잖아요 아담, 모세,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 인도 받고 가고 싶다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관제 부흥 받아서 환상에 입신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대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 안 가려고 그래 착각한 고난이 있어야 주님을 강하게 의지해요 편해봐요 더 해 거짓말하는 거 안 넣는다고는 그래 사람이 있잖아요 있자노에 나왔습니다 있잖아요 편안해지면 안 할 것 같죠 자기만의 세계를 쌓아가요 개인 경건은 문화가 발달할수록 더 높아가야 돼요 문화를 지배하는 게 신앙이에요 알았습니다 목사님 이거 하지 말라는데 오죽 알고 그러겠습니까 유다서 1장 12절에 목자가 나와 그게 포이맨이야 제1부정과거 여러분 목사는 양에게 먹이는 것을 제1부정과거로 너는 꼭 그게 영혼이 필요한 음식을 주로 하고 있는데 영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육신이 필요한 것만 주려고 그래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병든 이게 악한 거야 믿지 않아서 드러나는 마음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미 병이 들었기 때문에 누구 오면 딱 내가 그 안에다 가둬놔 나쁜 놈 나쁜 년 나쁜 년 들은 놈 들은 년 이렇게 딱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개발을 안 시켜줘 주님 제가 뭐를 도와주면 제가 부장일을 해서 거이걸 울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구름대 벌대처럼 데려올까요 그거 못해요 생각이 좁아 우리끼리 얘기야 이렇게면 세계로 안 나가겠지 그래서 믿지 않아서 드러나는 마음이니까 환경과 생활과 고백이 엄바란스가 나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악은 사랑이라는 빛을 좀 금방 없어져 그런데 저 사람 악에 내 악을 더 분노를 더 화를 벗으니까 꽉 폭발되는 거야 그때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들이 흰식한다고 그러네 하나님이 뭐예요 영혼의 마음에 들어와서 믿음을 잡아먹는 거야 꽉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암흑기로 가 이제 말해주나 봐라 이러면서 암흑기로 가 여러분 신앙은 참 무서워요 내가 조그만 마음을 방어를 안 하면 막 들어야 사다니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고 왜냐하면 여기서 기쁜 영이 없어요 사랑이 기쁜 영이에요 그렇잖아요 테레사 수녀가 무엇을 구걸어 갔는데 가래침을 받아요 그리고 옆에 비서가 그래요 욕하고 갑시다 나는 자존심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저 아이들의 양식을 구하러 왔기에 백번 천번 가래침을 뱉어도 전담은 받고 간다 이게 사역자의 마음이에요 감동받아서 되는 거예요 이분은 도대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분은 도대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 그래 나도 따기도 맞았다 그거를 효재를 하는 마리아가 자기 재산을 다 예수님한테 투자하고 눈물로 발가락을 닦은 거예요 눈물로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래서 이제 악이 끝납니다 악이 그렇죠? 네 악 그러니까 형용사니까 악과 뭐가 오는 거예요? 가이 뭐이 갈리이스 음란한 형용사 주격 여성 단수 여기서는 종교적인 음란을 강조한 거예요 조금 이따 40몇 절서부터는 암흑기에 들어갑니다 BC 169년부터 167년까지 뭐라고 그랬죠? 제우스신을 성깁니다 다 떼갑니다 들어와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 a수르 장군이 와서 다 떼가요 아수르가 누구예요? 아수르가 누구죠? 세메 두 번째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세메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정확히 하지 않으면 먼 사이드로 물러나요 심야하게 아르바이트학 족보에도 멀리 멀리 가다가 보면 왜냐 이제 교회를 등한 시험에서 돈을 잘 벌었으니까 아쉬운 게 없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 교인들은 뭐를 추게 나가면 이 땅의 안락함 불편함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과 음성과 음성이 교제가 끊어지면 이때부터 불행이야 이때부터 나는 짐승 666표를 짐승 666표가 뭔지 아십니까? 근거 없는 편안함 성령이 주는 편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물질을 동원해서 편안하게 가요 그래서 다 로마까지 샘의 우손들이 흩어져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장세기 십장부터 쫙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핍박하는 거 우리가 이걸 제대로 하려야 사이드 신앙이 안 돼요 자꾸자꾸 중심으로 와야 돼요 중심으로 와야 돼 중심으로 하는 게 뭐냐 순종을 100으로 하려고 그래야 돼 순종은 내가 판단하면 지혜가 들어와요 주님이 판단한 걸 그대로 가면 성령님이 인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무슨 홍해든지 무슨 불가든지 하나님은 하신다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바꾸고 홍해를 가르고 엘리야 목사님의 처방을 받으니까 믿음 없는 희승이야를 가리키기 위해서 뒤쪽으로 해를 15도로 보내요 그 다음에 출애극기 17장에 아말렉하고 첫 전쟁을 하는데 여우수와가 다 이길 수 있도록 태양을 멈춰줘요 아말렉이 뭐라고 했죠? 예서의 손자 고생하다 고난하다 고단하다 고난 그러면 우리가 고난받으면 아말렉하고 지금 전토는 거야 애급에서 나온 지는 한 달이야 양식은 다 떨어졌어 이제 먹을 게 없어 먹으려고 하면 이제 가지고 나왔던 양 잡아먹어야 되고 소 잡아먹어야 돼 그런데 양 젖 잡아먹는 게 양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그렇게 조금 있다가 애서의 손자인 아말렉이 가난한 땅에 가는데 방해를 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성령 충만하는데 고난이 찾아와 가지고 게으름을 줘 의심을 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 헌금해도 안 되더라 뭐 이래 여러분 헌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을 여러분 내용을 보면 정말로 구구절절이 팍! 그래서 교회가 쓰더니 안 봐도 그리고 또 조건이 많아 뭐 우리 가족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야 그렇게 바빠도 만나자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고백을 주님이 원하는 어떻게 원하시는지 차지 아래 차려 갖고 내가 부족된 부분들을 고백을 하면 주님이 나에게 가벼운 마음을 주세요 처방이 믿어지게끔 처방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별일을 다 하세요 수가성 여인처럼 한 번 예수님 만나고 20분 들여가지고 아 저희 다 제 책임이네요 예배를 잘못 드렸나요 제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너희 남편 마음 바꿔줄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될 때 내가 너희 남편을 찾아가리라 물질에게 찾아가리라 응답에 찾아가리라 그래서 제 대우 찾아갔다 응?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예배가 문제예요 홀리벌떡 와가지고 이거라도 내지 않으면 또 혼날 것 같으니까 내야지 또 뭐라고 쓰야나 그게 영혼 없는 편지야 아무한테나 쓰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누가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음란한 건 형용사 주격 여성 단수입니다 모이 갈리이스 모이 갈리이스라고 합니다 이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구약적 배경을 불러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부부로 비유하고 계신데 이사야 23장 17절 51장 3절 예레미야 9장 8절 예레미야 2장 1절에는 타구창녀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타구창녀다 나를 이용해서 돈만 벌려고 그러지 내 마음을 절대로 너희들은 안 받아들이는구나 영혼 없이 아멘하고 영혼 없이 봉사하고 영혼 없이 예배드리니까 치료한 거야 영혼이 꽉 차 있는 걸 은혜라고 그래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 했죠? 폐와 심장 그럼 폐가 튼튼하고 심장이 튼튼하고 할렐루야 근거 있는 배짱이야야지 무조건 배짱 있는 사람 있어 뭔 근거가 있어 어젯밤에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던지 말씀에 근거 난 욕을 할란다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건 뭐냐 의로운 남편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불충실하거나 우상, 숭배, 배교 등으로 영적 가늠을 한 것을 음란이라고 지적합니다 악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도덕의 타락을 지적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이갈리스 형용사, 숙교, 여성 단순이니까 안 한 척 하는 거야 바할 산당에 갔다 오고 아세라 산당에 갔다 오고 만모스신 만나고 왔어도 만모스신이 왜 그러냐면 몸뚱아리가 시커멓잖아 그러니까 시커멓어 속이다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대 이렇게 뒤져보니까 많이 나와 우린 안 나오지만 우린 절대로 안 나와 없어 머리가 두 개야 그런데 만모스신은 새머리야 엄청 커 몸뚱아리가 손톱이 1m, 발톱이 1m니까 남을 뭐라고 하는 데는 갈겨 치는 데는 상당히 강해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 공교에서 헌금 강조하죠 복사가 목사가 아니요 헌금 강조하라고 그랬어 바로 날마다 헌금 강조하잖아 고린도전서 구장에 보면 날마다 헌금 강조하잖아 고린도우서 구장 빌리포스에 입에 서서 계속 이봐 보라 뒤도 편에 너희들 돈 보내거라 계속 오잖아요 야 이놈들아 내가 먹는 게 아니다 절대로 그게 형용사 주격이니까 아주 주체로 지가 나님인 것 같이 판단을 해 제 말하는 들면 죽는다나 막 이러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가슴 아파볼까 그죠 원령은 모이라 모이칼리스 모이 비강조형에서 열어됐습니다 연장형에서 열어됐습니다 나의 것 이런 뜻인데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장녀 부정한 욕망이 비쳐 나오는 하나님께 불신실한 불결한 부정한 배교한 신앙을 버린 이것이 음란입니다 그래서 엄부 음심 가늠하다 동사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세메이온 에피제세타 이카이 세메이온 표적입니다 표적을 명사 목적격 중성 단수 표적을 지난생활 표적을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우우 도테세타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면 해결해달라는 게 표적이야 이 고난을 왜 줬는지를 하나님한테 여쭤봐야지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너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나 싹 좋아요 목사잖아요 목사가 한두 명이냐 이놈아 예 주님 그러니까 주님하고 멀어지면 주님 뜻보다도 돈 걱정부터 돈 생각하고 나가요 기다리는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세 시간만 채우면 되는데 세 시간 앞두고 다가 믿음 없다고 그래 다 그러고 사는 개들은 개들이고 너는 너잔디 이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이 표적밖에 보일 것이 음란이라 여기서 뭐라고요 내가 조금 있으면 3일만에 죽고 부활을 안다 그거예요 요나가 뱃속에서 해결기간이 3일이에요 만 3일 72시간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의 근거한 3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는 유대 군동의 문화를 보면 3일이 지나가야 이 사람을 사망신고에 올리는 거예요 저도 죽었다가 꾸물꾸물해가지고 그때 나온 거잖아 그때 그냥 갖다 묻어 이랬으면 나 죽은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죽었다가 살라니까 약한 거야 약한 곳에서 뭐가 나온대요 강해 약하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거야 은혜로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죠 요나는 명사소유교 남성탄수 투 프로페투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 없느니라 이건 뭐냐면 복잡하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요나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알아먹었을까요? 알아먹지 못했어요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입박하니까 이제는 예수님 잘 안 만나줘 언제 한 번 만나주느냐 11조 잘한다고 자랑하는 23장에 또 만나주는 거야 돈 잘 낸다고 선지자 간단하게 하고요 선지자 요나는 무슨 뜻이 있느냐 비둘기에서 이래가 된 거예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늘 친구가 오는 거야 아수르가 누구라고요? 샘의 두 번째 아들 먼 친척이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집안 식구가 괴롭혀 그런데도 요나는 미운 거야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이 허용을 해서 이것을 안 되게 하고 귀찮게 하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침공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데 신앙이 없어서 신앙의 도구로 연단의 도구로 결단의 도구로 가난을 붙여주고 질병을 붙여주고 분노를 붙여줬는데 그거를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아수르에서 찾은 요나가 미스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옥 갔으면 좋은 거야 시부렁거리고 간 거야 나 가기도 싫은데 하나님 가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계속 배가 오네 배가 오네 그저 덜렁 타고 간 거야 침을 뱉다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그런 식으로 해서 선지자가 그 모양이야 그런데 그 모든 인격을 예수님 모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뱃속에서 3일간 동안 죽었다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 물고기가 정확하게 니누의 성에 가게 만들어 주더라 나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정확하게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밖에 표적을 보여줄 수가 없다 너희들 상태는 나 가난하고 힘들어하니까 부대되게 만들어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소리야 너 지금 신앙 고쳐야 돼 너 흔한 짓 바라도 신앙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화거리나 뭐 설명이나 문법 분해나 이때 딱 잡으세요 그때 딱 잡아야 내 것이 되어져 투 프로페투 그러니까 나를 회개시킬 선지자를 딱 정관사로 붙여줘 정관사 소유격 남성 단수 그러니까 선지자가 남성형이잖아 여성 목회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원전에는 그러면 여기 선지자가 중성형으로 써야 돼 혼성형으로 써야 돼 막 우기는 거야 막 그냥 우기는 거야 또 다른 성경을 쓰고 가는 거야 우리가 자 선지자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 정관사로 정해졌잖아요 정관사가 남성형이야 소유격이야 선지자도 소유격이고 남성형이야 그 다음에 단수야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하고 상담하면 안 돼 기도원들 머리 튀밀었다가 뭐 갔다가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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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가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 자 프로페텐입니다 프로페텐 문장은 프로페투 원장은 프로페텐 프로페테스에서 이래 됐어요 프로라는 전지사 속격 전에 앞에 무엇보다도 특히 이런 전지사입니다 팸이 미완료 제2부정과거 수동태니까 이해가 딱 왔어요 선지자는 불규칙하게 예언을 해줘요 저 사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안 해줘 제2부정과거니까 왜 나는 이렇게 그렇게 했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제2부정과거야 수동태야 내 거로 해주는 게 아니여 주님이 이렇게 수동태로 가르쳐줘야 돼 내가 꿈에 자자면 내가 교주야 난 절대로 교주한테 하나님도 사랑한다 이렇게 하겠어요 자 폐미 라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피알레 플러스 아팔게 피알레는 대접 주발 사발 쟁반 그릇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영혼이 얇어 얇어 깊지를 못해 성경도 하나도 몰라 바람 조금 벌르면 그 영혼의 차인 게 믿음이 확 달려가 조금씩 늘 돈 보러 갈래요 그래 주일 날 나가 이게 무슨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일 날은 내날이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 시간 4시간이 아니에요 그거 위반하다가 큰 병 걸려가지고 그냥 영원히 요양원에다가 돈만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피알레 라는 대접 주발 사발 쟁반 그릇 영혼 플러스 아팔게 제사 용어입니다 이게 제사 용어 처음 익은 열매 초태생 첫 열매 성령의 처음 열매 출생 증서 그런 거를 무엇보다도 특히 대접에다가 제사 용으로 하나님이 내려준 첫 열매 뜻을 담아다가 주는 것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뜻을 폭로하다 이게 선지자예요 성령의 뜻을 폭로하다 성령의 뜻을 해석하다 신적 영감을 발설하다 고전 헬라구 쪽으로 가보면 신적 의지를 선언하는 능력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능력을 받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 능력을 받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고전 헬라구 쪽으로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 정규세금, 신전노예, 천녈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신전노예예요 하나님 하나는 내 회에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재해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바리세인은 39절 거의 다 마쳤잖아요 바리세인 신앙인들은 무조건 부자만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표자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서 형식은 잘 갖춰놨죠 오는 건 잘 오지요 그런데 스스로 주님과 교제에서 사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스스로 성령님과 교제에서 사는 방법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행복과 일어나가죠 이 믿음이 추상명사인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요 안 보이니까 막 지다 제 얼굴 때려요 안 보이니까 보통 명사는 조금 그래도 규범을 갖췄는데 아직까지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 이제 고유명사는 다 알아 자기를 파악을 해서 아, 나 이럴 때 이상해지더라 나 이럴 때 이상해지고 이럴 때 충만해지고 이렇게 생각스럴 때 을신은 하고 그게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브랜드화 됐으니까 마귀도 벌벌 떨어요 어디서 왔어? 금방 얘기를 해 권세에 잡혔으니까 언제 들어왔어? 금방 알아 그 영역의 지배를 받아야 그 어둠의 권세가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찻잇은 고난입니다 서거울 뿐만 고민입니다 나그네는 구르라고 길에서 벗어나다입니다 길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찻잇을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보혈의 피로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예수님한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